세 번째 챕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고요. 네트워크 구축 관리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일단 통신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데이터 통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 통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통신을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걸 데이터 통신 또는 컴퓨터 통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 통신의 요소가 네 가지가 있죠. 프로토콜, 송수신자, 전송매체, 메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전송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전달하는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배워둘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계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계 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보통 이제 플레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야거와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처리 장치, 단말 장치. 단말 장치는 처리 과정에서 양 끝에 있다고 해서 단말이거든요. 단말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송수신을 하는 또는 받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DTE라고 하고요.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DCE는 여기 신호 변환 장치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로 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CCU는 통신 기능을 제어해주고 보강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형태로 보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회선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랜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각각의 컴퓨터에 이것과 이것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넘어가서 그래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서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신호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의 변환 방식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아날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보이면 아날로그예요. 모뎀의 신호 변환 모뎀의 신호 변환 방식은 총 4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진폭, 주파수, 위상, 진폭위상 이렇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진폭편인 편이라는 거는 이제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진폭을 조절해서 변조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킨다. 이미지로 보시면 편하죠? 진폭이라는 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입니다. 이게 진폭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진폭 그래서 진폭이 작으면 0, 진폭이 크면 1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폭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를 보겠습니다. 주파수 편의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주파수는 쉽게 말해서 주기입니다.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주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시면 주기가 짧아지면 1이 되는 거고요. 주기가 넓어지면 0이 되는 거죠. 예시를 든 겁니다. 이렇게 주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위상편이 변조예요. 위상을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상이라는 거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보시면 1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에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0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에서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는 형태죠. 이게 위상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진폭 위상 변조는 진폭과 위상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 위상을 함께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겠죠. 이런 느낌의 아날로그 신호 변환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DSU 여기 보시면 디지털 써 있죠. 디지털 신호예요. 디지털은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진폭 이런 게 아니라 전압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음전한지 양전한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됩니다. 약간 그래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주지 않거나 양극이나 음극으로 전송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RZ부터 보죠. 리턴 투 제로라고 써 있죠. 데이터가 1이면 전압을 주고 0이면 주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압을 줬는지 안 줬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단극이고요. 다음은 양극 NRZ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가 1이면 양극 0이면 음극이에요. 전압을 안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극은 전압이 없는지 또는 있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양극은 전압이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구분되시죠? 자, 아래쪽에 좀 더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는 하나의 펄스폭을 이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로 나눠서 0과 1을 반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압을 주기당 한 번만 주면 되는데 두 번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0과 1을 반대로 구성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바이폴라는 데이터가 1이면 전압을 양쪽에 번갈아 주고요. 0이면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번갈아서 예를 들어 데이터가 1이면 예를 들어 플러스였어요. 자, 그런데 다음 데이터가 1이에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준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덱의 신호 변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펄스 코드 변조 방식 PCM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PCM은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단계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표본화는 신호를 일정 간격으로 추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간격이 촘촘할수록 원래 데이터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간격을 둬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표본화를 하겠죠. 다음은 양자화입니다. 표본화된 값을 정수화해서 PAM 신호로 변환을 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양자화된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게 부호화예요. 그리고 다시 이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부호화된 디지털 신호를 다시 PAM 신호로 복원하는 단계가 복호화고요. 그리고 이 복호화된 신호를 저역 필터기를 통해서 원래의 입력 신호와 비슷하게 재구성을 하는 단계가 여파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화된 걸 다시 원래 신호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본화랑 대응되는 게 여파화고요. 양자화랑 대응되는 게 복호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데이터 통신 방식은 데이터 전송 방향에 따라서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방식으로 나뉩니다. 일단 단방향은 TV, 라디오처럼 듣는 사람이랑 말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반이중은 역할을 서로 바꿀 수는 있는데 서로 동시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같은 경우 보면 듣는 사람은 일단 듣고 있어야 되고 다 들은 다음에 다시 역할을 바꿔서 말을 하고 또 말했던 사람은 다시 듣고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이게 반이중이고요. 다음은 전이중. 우리가 전화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얘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전송. 이제 전송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전송 들어가면 이제 어렵습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은 동기화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동기화라는 거는 송신과 수신 측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실시간 소통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땐 당연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얘가 즉각적으로 듣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 제가 동시에 말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동기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호를 흐름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어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제어 정보를 함께 붙여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하겠죠. 하지만 성능이 좋고요. 비동기식은 단순하고 저렴한데 효율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복잡하지만 성능이 확실한 동기식 전송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제어 정보 문자가 이렇게 많아요. 자 풀네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의미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SYN이 문자 동기 신호다. 이렇게 SOH가 헤딩의 시작이다. 이렇게 헤딩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떤 메시지의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STX는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문자다. ETX는 본문의 종류를 알리는 문자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쭉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장비죠. 네트워크 장비는 위쪽 문자랑 마찬가지로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허브 우리가 쓰고 있는 공유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더미와 스위칭이 있는데 더미는 컴퓨터가 연결될수록 속도를 나눠 쓰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요. 스위칭은 통신이 필요한 컴퓨터한테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리피터는 데이터 전송 중에 감쇄되는 신호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신호를 다시 증폭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장치. 그래서 리피터 신호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브릿지 서로 다른 근거리 네트워크 영역 근거리 네트워크 영역이 랜이에요.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치에요. 그래서 강남과 강북을 다리가 있듯이 이것도 브릿지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핵심은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치 나와 있습니다. 허브의 기능을 확장한 걸로 목적지로 지정한 포트로만 1대1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장치에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처리되는 브릿지와 달리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처리를 한대요. 하드웨어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스위치는 계층에 따라 L2, L3, L4 등으로 나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정도까지는 사실 기사 레벨입니다. 기사 레벨에도 거의 잘 안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놨습니다. L2, L3, L4 정도가 있다 정도? 일단 알고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라우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우터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따가 배울 거예요. OSI 7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7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운용이 됩니다. 일단 요정도 알고 계세요. 다음은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한다. 항상 이 게이트웨이를 지나서 통신망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류 제어입니다. 데이터 흐름을 제어한다는 뜻이거든요. 흐름 제어라고도 하고요. 방금 전에 데이터 전송 문자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데이터 전송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송수신 비트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형식화한 데이터 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전송 프레임은 동기식 전송에 사용된다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었죠. 문자 지향의 BSC와 비트 지향의 HDLC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BSC는 반이중 전송만 지원을 하고요. 스톱 앤 웨이트 정지 대기 ARQ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ARQ도 종류가 많아요. 오류 검출이 어렵고 전송 효율이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HDLC 프레임은 흐름 제어를 위해서 고 100n 또는 셀렉티브 리핏 ARQ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송 효율과 신뢰성이 높다고 되어 있죠. 동기식 전송 방식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LC 프레임은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FCS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미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프레그는 프레임의 시작과 끝, 구분자의 역할을 하고 이거는 주소고요. 말 그대로 다음으로 컨트롤은 제어 필드 형식이 다른 세 종류의 프레임을 넣어준다. 제어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포메이션은 실제 정보 메시지고요. FCS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오류가 없는지 이런 걸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컨트롤 세 종류의 프레임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I, S, U가 있어요. 각각이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도를 아래쪽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데이터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오류의 원인들은 아래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감쇄, 지연 왜곡, 상호 변조 잡음, 충격 잡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익숙한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점차 약해지는 게 감소고 다음에 여러 신호를 전달하다 보니까 꼬이는 게 지연 왜곡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변조 잡음은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하나의 전송 매체를 공유할 때 주파수 간의 간섭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파수가 발생되는 걸 상호 변조 잡음,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충격 잡음, 번개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높은 진폭에 의해 발생되는 잡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은 외부 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채널을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 역방향은 말 그대로 역채널을 이용하는 겁니다. 역채널은 제어 문자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채널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순방향도 볼 거예요. 순방향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밍코드와 상승코드가 되어 있는데 해밍코드는 2비트에, 2비트에 오류 검출이 가능하고요. 한 비트는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해밍코드의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다음으로 상승코드는 여러 비트에 오류가 있더라도 경계값 디코딩이라는 걸 사용해서 여러 비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이건 한 비트고요. 여러 비트고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역방향이 더 중요해요. 가장 먼저 페리티라는 게 나옵니다. 페리티는 전체 비트열내 비트열이라는 거는 이진수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0과 1 1의 개수가 짝수거나 또는 홀수가 되도록 페리티비트라는 걸 추가해주는 겁니다. 아래 예를 볼게요. 데이터가 101, 0, 0, 1, 0일 경우에 오른쪽에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짝수 페리티를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1의 개수가 짝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1의 개수가 홀수죠. 자 그래서 페리티비트가 1이 되는 겁니다. 또는 홀수일 경우에는 페리티비트가 0이 들어가야 홀수가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보낼 때 야 지금 내가 페리티비트를 짝수로 해서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받았을 때 짝수인지 체크를 해서 홀수면 문제가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 얘기를 제가 방금 한 거고요. 대신에 두 개의 오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짝수, 홀수, 짝수 다시 짝수가 되거나 다시 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트만 오류 검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블록합 검사입니다. 블록합은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각 문자당, 어쩌고저쩌고 모든 문자들에 대한 페리티 문자를 함께 전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검출하는 게 아니라 각 문자들에 대한 모든 오류를 검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모든 문자들에 대해서 페리티 문자라든지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한 게 CRC 순환중복 검사예요. CRC는 정해진 다항식 코드를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RQ. ARQ 종류가 많다고 했었죠. ARQ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다시 전송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Automatic Repeat Request의 약자예요. ARQ. 그래서 이 ARQ의 종류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지 대기, Stop and Wait ARQ입니다. 송신측이 전송한 프레임에 대해서 수신측으로부터 응답신호,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게 긍정이고요. 이게 부정입니다. 어쨌든 긍정신호, 부정신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긍정신호가 오지 않는 경우에 프레임이 손실되거나 중복 같은 게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개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고도 되어 있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재전송을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볼게요. 이번에는 Go Back N ARQ입니다. 한 번에 여러 프레임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하나보다 많다는 얘기죠. 한 번에 여러 프레임을 보낸 후에 응답신호를 기다려요. 다음에 신호를 받으면 다시 그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 송신측이 부정응답을 받게 되면 해당 프레임뿐 아니라 당시에 보냈던 여러 모든 프레임을 다시 재전송해요. 약간 비효율적이죠.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다음은 셀렉티브 리핏이에요. Go Back N ARQ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죠. 오류가 난 부분만. 모든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게 아니고요. 오류가 난 부분만 재전송을 하게 되는 이런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어댑티브 ARQ입니다.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적응이잖아요. 해당 환경에 적응해서 동적으로 프레임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오류 발생률이 낮은 경우에는 프레임 길이를 길게 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발생률이 높은 경우에는 짧은 길이로 해서 전송을 해야 더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통신망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회선 공유 기술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다중화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다중화기는 하나의 고속 전송 회선에 다수의 데이터 신호를 중복해서 만들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의 고속 전송 회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에 신호가 다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합쳐져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다중화기고요. 역 다중화기라고 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역 다중화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다중화기가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전송 회선의 이용 효율이 상승하고 하나면 되니까요. 집중화기에 비해 단순하고 저렴하다. 집중화기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전송 채널과 수신 채널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단말기들의 속도의 합과 전송 회선의 속도가 일치해야 된다. 개수라든지 속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전송 회선의 채널을 정적이고 규칙적으로 배분하고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의 주체에 따라서 주파수 분할, 시간 분할, 코드 분할, 화장 분할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파수 분할 다중화입니다. FDM, 약어도 공부를 해주시고요. 전송 회선의 대역폭을 다수의 작은 채널로 분할해서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라디오 99.9, 103.5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이동을 해서 라디오를 듣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주파수가 조금만 어긋나도 노이즈가 생기죠. 이게 상호 변조 잡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시간 분할 다중화예요. 위쪽은 주파수를 분할했죠. 여기서는 시간을 분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역폭을 타임슬롯, 여러가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채널에 할당을 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기술이고요. 복잡한 기술이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타임슬롯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쪼갠다고 해서 그 쪼갠 걸 완벽하게 활용을 못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동기화 여부에 따라서 STDM과 ATDM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동기화. 자 일단은 S가 동기화입니다. 정적으로 분배를 하고요. 타임슬롯 낭비가 심해요. 규칙적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분배를 할 때는 다양한 기능지원이 필요하고 비용이 상승하지만 타임슬롯 낭비는 없다. 공간이 동쪽으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딱딱딱 맞춰서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양한 기능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은 코드 분할 다중화입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과 C분할 다중화 방식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혼합했는지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TDM으로 전송 신호를 할당하고 할당된 타임슬롯에는 FDM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C고 이게 주파수 분할이죠. 기존 방식들에 비해서 품질과 보완성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분할 다중화 마지막으로 파장 분할 다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라고 되어 있죠. FDM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광섬유 등을 매체로 광신호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빛의 파장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전송 투명성과 확장성이 향상된다. 빛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집중화기입니다. 다중화기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의 전송 회선을 하나의 단말기가 독점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단말들은 버퍼에서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한다. 그래서 집중하기라고 합니다. 전송 채널과 수신 채널의 개수가 다르고 단말기들의 속도의 합이 전송 회선의 속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비동기 전송 방식을 사용하고요. 구현 기술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소리죠. 같은 전송 회선을 동적으로 공유하는 아까는 정적이었어요. 공유 회선 점유 방식 MAC 매체 접근 제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방식은 예약, 경쟁, 순서적 할당, 선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씩 봐야겠죠. 단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예약 방식은 말 그대로 예약을 하는 건데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적당한 방식으로 미리 예약을 한다. 길고 연속적인 정보에 대해서. 다음은 경쟁 방식이에요. 경쟁 방식은 소량의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로하에요. 아로하는 최초 통신망이고요. 긍정 응답이 없으면 전송을 포기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슬롯이 붙으면 타임 슬롯을 할당해서 동기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CSMA라는 게 있죠. CSMA는 긍정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방금까지는 기다린다고 했었었죠. 사용 중인 채널에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 CD와 CA가 있습니다. 이 C는 콜리전, 충돌의 약자인데 이거를 디텍션 할 거냐, 어보이던스 할 거냐의 두 가지의 차이죠. 디텍션은 검출이죠. 충돌 검출 기능, 재송신 기능을 추가한 게 CSMA의 CD 보통 유선레인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킷 충돌을 아예 피하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은 무선레인에서 사용을 합니다. CSMA의 CA CD와 CA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SMA의 CD는 IEEE 802.3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요. CA는 802.11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래쪽에 IEEE 802 표준 규약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얘가 뭐하는 건지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802까지는 괜찮고요. 802.3이 뭐고 4가 뭐고 5가 뭐고 8이 뭔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 5, 8, 9, 1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9번, 3번, 11번 쭉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CD고요. 11번이 무선레인 CA에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선레인에서 또 추가적으로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ABC 이렇게 쭉 나누고 있죠. 여기 기사 레벨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일단 기록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여기까지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순서적 할당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 할당 방식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종류가 많죠. 뭐 롤링 여러가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링은 중앙 컴퓨터의 시간 통제로 정해진 시간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할당을 해주는 거고요. 토큰은 허가권 토큰이 허가권이에요. 이걸 갖는 단말기에만 회선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토큰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토큰은 링이 있고요. 토큰 버스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조가 잡혀있죠. 이 구조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어쨌든 토큰 패싱도 있어요. 버스 구조에서 링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걸 토큰 패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슬롯 링은 다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운영한다. 일단 그렇게 구분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DDI는 토큰 링을 기반으로 하는데 백업용 토큰 링이 하나 더 추가된대요. 그러면 토큰 링이 두 개인 거죠. 넓은 지역을 광섬위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선택 방식. 선택 방식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단말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냐. 셀렉트 홀드는 수신 준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패스트 셀렉트는 수신 준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토큰 링하고 토큰 버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게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구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책에는 이런 그림들이 다음 페이지에 쭈루룩 나와 있는데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약간 쪼개서 붙여놨습니다. 동그란 게 컴퓨터라고 보시면 편해요. 동그란 게 컴퓨터, 그 다음에 이 선이 랜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안 해놨는데 이미지가 이해 되시면 돼요. 이 장점하고 단점이 이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일단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버스 토폴로지예요. 버스형. 하나의 메인 통신 회선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단말기가 메인 회선에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간단하죠? 단말기 추가 쟁화할 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고장났다고 해서 회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단점은 메인 통신 회선의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기밀 보장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항상 이 메인 회선을 지나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형, 스타 토폴로지입니다. 중앙에 메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수의 단말기가 연결된다. 장점으로는 단말기 추가 쟁화가 용이합니다. 교환 노드 중개기의 수가 토폴로지 중 가장 적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단점이 포인트죠. 메인 시스템, 이 가운데에 있는 애가 고장나면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링 토폴로지예요. 환영이라고 되어 있죠? 고리 환자입니다. 이웃하는 단말기를 P2P 방식으로 연결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요. 특정 방향의 단말기가 고장났어요. 얘가 고장나도 여기로 가려면 거꾸로 가면 되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대신에 단말기 추가 재고가 당연히 방금 봤던 버스나 성형보다는 어렵겠죠? 그리고 기밀보호 당연히 어렵겠죠? 데이터가 다 거쳐가니까요. 전송 지연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로 보내는데 만약에 이쪽 컴퓨터에서 여러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로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빨라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념이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다음은 트리 토폴로지 계층형이죠. 인접한 단말기 간에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고요. 연결된 스타 토폴로지 간에는 버스 토폴로지로 연결되는 형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지처럼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분산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거고요. 관리나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과도한 트래픽이 특정 회선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메인 시스템이 고장나면 해당 토폴로지가 마비된다. 이 부분은 성형 토폴로지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되실 겁니다. 항상 이 이미지를 보시고 이 구조를 이해하신 다음에 보시면 단점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망형 있습니다. 망형은 공중 데이터 통신망.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쓰는 휴대폰, 무선통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단말기로 서로 연결한 형태입니다. 장점은 경로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회선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다른 경로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연결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수의 단말기로 다량의 통신이 가능한데 통신 회선의 길이가 어쨌든 가장 길고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림만 봐도 이 정도까지가 토폴로지의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회선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볼게요. 방금까지 통신 회선의 뭐 어쩌고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회선 자체의 종류를 보는 겁니다. 자, 전용 회선이 있고요. 전용 회선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특정 용도로 딱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전용 회선이에요. 속도가 빠르죠 당연히. 오류 문제 없고요.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하나의 용도로 쓰니까요. 대신에 이제 비용이 전용 회선이 그만큼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교환 회선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교환 장치에 의해서 송신, 수신 측이 연결되는 거예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죠. 왜냐하면 연결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신 장치와 회선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환 방식에는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더 봐야겠죠. 회선 교환 방식은 통신 회선을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물리적인 건 논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전송 지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축적 교환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를 송신 측의 교환 장치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게 축적이죠. 해당 수신 측의 전송 순서에 맞춰서 전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해 뒀다가 때가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교환에 부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저장 매체 저장해 두었다가 하니까 당연히 저장 매체가 있겠죠. 저장 매체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형식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축적 교환 방식은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또 나뉩니다. 메시지는 전문 전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각 메시지마다 경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송 지연 시간이 매우 길다고 나와 있죠. 경로 설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패킷 교환 방식은 메시지를 패킷으로 분할해서 쪼개서 전송을 합니다. 빠른 응답 시간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대신에 이 쪼개진 걸 다시 조립해야 돼요. 받은 측에서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림으로 분할이 되어 있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패킷 교환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요소들 중에 대부분은 책에 나와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패킷 교환 방식이네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 교환하고 패킷 교환 구분을 했었죠. 그 다음에 패킷 교환을 또 보는 거예요.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상회선은 말 그대로 가상의 경로를 확보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패킷을 전송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패킷의 전송 순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송이 되는데 트래픽 체증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이거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그램은 경로의 확보 없이 자유롭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경로를 확보하고 아래쪽은 확보를 하지 않고 패킷의 전송 순서는 바뀔 수 있고 자유로우니까요. 체증이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 두가지가 또 상반되게 나와있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ITUT 또는 X.25 프로토콜 나와있는데 요게 TCPIP라던지 아니면 OSI 7계층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부분에 밀려서 요즘에는 출제가 거의 안되요. 개정하고서는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일단 그래서 적어놨지만 후순위로 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의 트래픽 제어 기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가지 나와있죠. 통신망 내 트래픽 제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노드간 전송하는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걸 흐름 제어라고 한다. 흐름 제어라는 건 근데 앞에서 좀 봤어요. 그쵸? 정지 대기 ARQ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ARQ는 뭐 알고 있는 개념이죠. 긍정응답을 받은 후에 데이터를 보낸다. 라는 거고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나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전달을 한 다음에 딱 그 크기만큼만 전달을 받는다. 이렇게 두가지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혼잡 제어 있죠. 네트워크 측면에서 흐름을 제어한다. 혼잡하지 않게끔. 그런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교착상태의 회피는 교착상태에 있는 단말기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앞에서 다 언급했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음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라우터가 뭔지는 앞에서 본 적이 있죠. 라우팅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경로를 설정하는 전략은 고정, 범람, 적응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고정은 말 그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범람은 모든 경로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거죠. 적응 경로는 통신망의 상태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는 동적 방식이다. 그래서 고정이 있고 동적이 있고 범람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라우팅 프로토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정적과 동적이 있는데 차이를 볼게요. 정적은 경로를 관리자가 설정을 합니다.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정적이기 때문에 변화 대응은 어렵고 동적은 반대겠죠. 동적인 경로 설정이 가능하다. 라우터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공유한 정보를 통해서 동적으로 경로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적은 종류가 많겠죠. 동적 라우팅은 라우팅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외부는 다른 그룹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외부가 또 종류가 나뉘네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정보에 따라서 기록되는 정보에 따라서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 벡터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얘네가 또 나뉘네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스턴스 벡터부터 보죠.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거리와 방향만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화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라우팅 정보가 교환되므로 트랙픽이 체증이 증가한다. 인접 라우터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파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단 경로 탐색에는 벨멘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벨멘포드 알고리즘이 뭔지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링크 스테이트 벡터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모든 경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죠. 최단 경로 우선 알고리즘 SPF라고도 하고요. 다엑스트라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특징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까 여러 개 나뉘어졌던 제일 하부에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대부분 홉이라는 개념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홉이라는 건 거리값 같은 개념이에요. 최대 15홉 이하 규모의 네트워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요. 실제로 홉 거리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적의 경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까지 보셔야 됩니다. 특정 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함으로 컨버전스 타임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이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OSPF라고 있어요. VLSM 및 CIDR을 지원하는 이게 뭔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대규모 기업 네트워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가 발생하는 즉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컨버전스 타임이 짧다고 되어 있죠. 홉 카운트와 더불어 다양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고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최적의 경로일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GRP 독립적 네트워크 내수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정보만 전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선 부하 트래픽이 감소되는 거고요. 홉 카운트를 기준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그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IGRP 순차적으로 빠르게 패킷을 전달하는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VLSM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 홉 카운트가 굉장히 많네요. 224개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GP 독립 운용되는 대규모 네트워크 정책 기반 프로토콜 그 다음에 경로를 찾는 라우팅 정보라기보다는 도달 가능성을 알리는 프로토콜에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CIDR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라우팅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깊게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이 다섯 가지 인가요? 이 다섯 가지 각각의 특징만 구분할 수 있어도 문제 푸는 데 아무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통신 프로토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단어 외움 단어 느낌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OSI 7계층 나와 있습니다. 7레이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 해요. 통신 프로토콜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토콜 이라는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 을 위한 규칙 과 약속 을 프로토콜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보통 우리가 외교 회의에서 의정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프로토콜 이에요. 프로토콜 기본 구성 요소 세 가지 구문 의미 시간 으로 구성 된다고 되어 있고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통신 프로토콜 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OSI 7계층 하고 TCP IP 그 다음에 X.25 나와 있는데 X.25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보통은 TCP 와 OSI 7계층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 나와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조금씩은 간단히라도 다룰 겁니다. 넘어갈게요.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소 설정 순서 제어 캡슐 화 분할 및 재조립 연결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멀티플렉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단어의 의미만 잘 파악 하고 계시면 되고 프로토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가 넘어가서 이 OSI 실계층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 계층으로 나눈 국제 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요. 계층별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 또는 상위 하위계층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계층별 특징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물리계층이에요. 물리적 신호를 주고받는 계층이 물리계층입니다. 전송 회선이라든지 허브나 리피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노드 간 송 수신되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하니까 당연히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되어 있고요. 브릿지와 스위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계층 경로를 선택해서 패킷을 전달해주는 계층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경로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뭐 했던 라우팅 라우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번엔 전송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단말기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수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수신을 하려면 이런 여러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종단간 통신을 다루는 최하위 계층으로 송수신 프로세스를 서로 연결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TCP, UDP 전송 계층에 포함되고요. 전송 계층은 신뢰성 신뢰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은 데이터 통신을 위한 양 끝단의 응용 프로세스가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호작용을 유지하거나 동기화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요.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에 동기점을 통해서 오류를 복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건 프로세스가 이런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동기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현계층이에요. 표현계층은 프로세스 간 데이터 표현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표현상의 차이 한국어 영어처럼 표현상의 차이에 상관이 없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변환해주거나 암호화를 해주거나 데이터를 압축해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해주는 게 표현계층 말 그대로 데이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응용계층입니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호환성 문제는 일단 이 정도 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최종 목적지라고 되어 있죠. 이런 여러가지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도착한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응용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포인트는 TCPIP입니다. TCPIP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인터넷 프로토콜 스윗 라고 되어 있는데 TCPIP의 정의 전송 제어 프로토콜 TCP와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약자를 표현한 거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는 인터넷 프로토콜 모음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 맞춰서 송수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랑 필수 요건 등을 네 계층으로 나뉘어서 구성을 한 거예요. OSI 7계층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 7계층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TCPIP의 합성어지만 TCPIP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을 총칭하는 용어다. 라는 거죠. 그래서 TCPIP라고 해서 TCP와 IP가 아니라 TCPIP를 비롯한 모든 관련된 프로토콜을 총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계층도 마찬가지 하나씩 봐야겠죠? 실제 문제는 OSI 7계층 보다는 이 TCPIP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세부적으로 OSI 7계층은 말 그대로 계층별 특징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요. 이 TCPIP 부분에서 훨씬 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응용계층입니다. 영어단을 외우듯이 보셔야 돼요.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자우편이죠. 전자우편 우리가 알고 있죠. 네이버, 이메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첨부, 전달, 답장 등에 부가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원격제어 원격제어라는 거는 다른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암호화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텔렛과 SSH가 있는데 텔렛은 23번 SSH는 22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웹서비스 ww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사이트 주소 앞에 보시면 여기 항상 붙어 있죠. 웹상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광역정보서비스를 www 라고 하는데 이 중에 SSL 계층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HTTP 또는 HTTPS 이런 걸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실게요. HTTP는 일반적인 웹서비스 프로토콜이에요. 80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S가 여기 뒤에 붙으면 이제 SSL 계층을 포함해서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443번 포트를 사용하죠. 이 포트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넘어가서 S HTTP가 되면 제공되는 페이지만 암호화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S가 뒤에 붙냐 앞에 붙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파일 전송 FTP에요. FTP는 말 그대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HTTP도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게 가능한데 이거는 이거 전용인거에요. 구분되시죠?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타입에 따라서 전송 모드를 다르게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래쪽에 옵션이 여러가지 있으니까요. 이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전송계층입니다. 전송계층이 조금 힘들어요. 첫번째로 TCP 여기 TCP IP에서 TCP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불안정한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이 있겠죠.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므로 복잡한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프레임 구조를 가집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프레임 구조는 기사 레벨에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산업기사 쪽에서는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학습을 하시는 단계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이 부분은 중요해요. 두 단말기간 논리적 연결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교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논리적 연결 방법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결형 프로토콜로 통신 수립 단계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통신 수립 단계를 쓰리웨이 핸드쉐이킹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라는 거죠. 이 단계에 대한 단계별 설명까지는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이 단계를 보고 이게 어떤 용어를 가진 수립 단계다 그리고 이게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DP입니다. UDP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비연결성 통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까지는 TCP는 신뢰성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죠. 지연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신뢰성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승 속도는 빠르지만 신뢰성 보장이 어렵다.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연달아서 UDP 상에서 동작되는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 해주셔야 겠죠. 용어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전송 끝났고요. 인터넷 계층 인터넷 계층 에는 IP 가 나오네요. 단말기간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정보 위주의 프로토콜 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신뢰성 과 비연결성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TCP를 IP 보안용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래쪽 또 나와요. 정확한 순서를 보장하려면 IP 상위 프로토콜 TCP 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IP 주소 체계는 버전 4 와 버전 6 가 있는데 각각 별도의 헤더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프로토콜 이 또 나오죠. 암기 해주셔야 돼요. 아래쪽 마찬가지 프로토콜 이 또 나옵니다. 암기 해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그리고 IP 버전 4 와 버전 6 에 헤더 구조 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 죠. 앞에 있는 개념 똑같아요. 헤더 구조 자체는 출제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만 출제 비중이 암기 양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학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서비스 용어나 아니면 프로토콜 용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더 자주 나오고요. 보겠습니다.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 열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열을 숫자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이거 반대로는 도메인 네임이 있어요. 여기 S가 빠지는 거예요. 숫자로 구성된 IP를 문자 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IP 세크 한번 보겠습니다. IP는 보안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한 표준이 IP 세크 입니다. 이게 시큐리티의 약자죠. IP 버전 4에서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만 버전 6부터는 기본 스펙이다. 요정도 나와있고요. 여러가지 프로토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모두 나와있는데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파악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요정도 보고요. IP는 사실 이 아래쪽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IP가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다고 했는데 이 버전 4 버전 6에 해당하는 이 주소라는 개념 요게 문제에 또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또 봐야겠죠. 일단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 부여되는 각각이 유일하게 고유하게 존재해야 하는 식별 주소에요. IP 버전 4의 경우에 약 43억 개의 주소 지정이 가능한데 최근 이게 부족해서 IP 버전 6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IP 버전 4와 버전 6를 혼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버전 6가 훨씬 좋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버전 4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고요. 각 주소 체계의 변화를 담당하는 서비스 NAT 이따가 잠깐 또 나올 거예요. 이거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버전 4부터 볼 거예요. 버전 4의 주소 형식은 숫자 중요합니다. 8비트씩 4부분으로 구성되는 곱하면 32이죠. 32비트 주소 체계다 라고 되어 있고요. 10진수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8비트씩 이니까 2에 8승이에요. 그래서 256인 거고요. 0부터 255까지의 256개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으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 호스트 영역이라는 건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구분하는 5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송방식은 3가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uni-multi-broad 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이 5개의 클래스에 대한 특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A클래스는 총 32비트 32비트 중에 첫 8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 아이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호스트 서로를 구분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클래스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건 보조 설명인데 이 보조 설명은 이 아래쪽에 있는 서브넷팅을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니까 이걸 일단 넘어갈게요. B클래스는 B클래스는 처음 16비트 그 다음에 나머지 16비트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C클래스는 24비트 8비트 에요. A랑 전형 반대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죠. D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 클래스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클래스는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다섯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구별을 하기에는 지금은 사용하는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한정된 이 IP주소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CIDR 이라는 거예요. CIDR은 기존의 A부터 E까지의 클래스 체계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임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에서 봤듯이 IP주소는 이런 식으로 적어요. 십진수 4개를 그냥 이렇게 적는 형식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앞에 예시로 192.168.0.1 이라는 IP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슬래시 하고요 20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이라는 부분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2비트 32비트 인데 그중에 22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나머지가 호스트다 요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22가 어떤 의미냐 아래쪽에 자세하게 풀어놨죠. 자 255.255.252.0 이라고 하면 요거를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1의 개수가 22개라는 거죠. 요거를 간략하게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1의 개수만 적어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요 20이라고 되어 있으면 1을 22개를 쭉 쓴 다음에 나머지를 0으로 채운 다음에 10팀으로 바꾸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아래쪽에 서브네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다음으로는 DHCP입니다. 자동으로 IP 주소를 동쪽으로 할당해 준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AT 앞에서 잠깐 나왔죠?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주소 변환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버전4와 버전6를 서로 바꿔주기도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버전6 자 요 32비트 체계의 IP 버전4를 넘어서는 128비트 체계의 주소 체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브네팅인데요. 서브네팅 굉장히 복잡해요. 뭐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복잡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자 서브네팅은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개의 작은 하위 네트워크 이게 서브죠. 하위 네트워크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IP 주소 중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식별해서 몇 비트를 네트워크 주소에 사용할지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호스트 수가 균일한지 가변적인지에 따라서 FLSM과 VLSM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FLSM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로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CIDR 형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시를 제가 좀 드러났거든요. 문제는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CIDR 형식으로 주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몇 개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브넷이 아니라 몇 개의 부서 몇 개의 팀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몇 개로 나눠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고민을 하냐면 2의 제곱수로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진 않게 지금 8개가 제일 적절하죠. 4개는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24라고 써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32에서 24를 빼서 8개죠. 8개의 호스트 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비트 3개 정도는 네트워크를 나눌 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3개의 서브넷 비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5개를 호스트 비트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1, 9, 2, 1, 6, 8, 1입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지금 분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0부터 이게 8비트면 256이잖아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그냥 통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8개로 나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0, 0, 0 0, 0, 0, 0, 0 부터 0, 0, 0, 1, 1, 1, 1, 1 까진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10진수로 따지면 얘는 0이고요. 얘는 31입니다. 그래서 0부터 31까지를 첫 번째 서브넷 주소 범위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31에서 끝나니까 당연히 32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32개씩 쪼갠 거예요. 이거를 서브넷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몇 번째 서브넷에 몇 번째 IP 주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서브넷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서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죠? 남은 호스트 비트의 범위와 서브넷 비트를 조합해서 각 서브넷의 주소 범위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0부터 31까지 32개죠? 그 다음에 32부터 63까지가 또 32개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6가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는 6개가 필요했으니까요. 2개는 안 건드리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2개의 호스트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자 할당된 주소 중에 컴퓨터에 부여할 수 있는 IP의 갯수를 파악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호스트 비트가 5비트인 경우 32개의 주소가 있지만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래쪽에 써있죠. IP 주소 범위에 첫 번째와 마지막 이 주소들은 각각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것들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31이면 1부터 30까지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30개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의 개수가 32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브넷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최대 30개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앞뒤에 하나씩 칸막이를 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세 번째 서브넷에 사용 가능한 두 번째 IP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64 는 건너뛰고 65가 첫 번째 66이 두 번째 67이 세 번째 쓸 수 있는 호스트 IP 주소가 되는 거예요.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IP 서브넷 제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해야 첫 번째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IP 서브넷 제로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얘가 1번이 돼요. 얘는 못 씁니다. 얘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LSM입니다. 동일하지 않은 크기로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CIDR 형식은 항상 유지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부서별로 또는 서브넷별로 나눠야 할 호스트의 개수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한번 보죠. A 부서는 60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 부서는 3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C 부서는 16개가 필요해요. 개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다른 크기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큰 것부터 나누시는 게 좋아요. A 부서가 만약에 8개다 그러면 B 부서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파악을 해보면 파악을 하는 것 자체는 앞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빼야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두 개씩 빼서 생각을 할 거예요. 또는 두 개씩 더 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60이 아니라 62 32 1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겠죠. 어차피 두 개를 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수를 쭉 나열을 해보면 됩니다. 쭉 나열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걸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18 같은 경우에는 16이 아니라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에 집어넣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부서는 6비트 B C 부서는 5비트 호스트 비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나누시면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나눌 필요 없이 지금은 순서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 B, C 서브넷의 실제 주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위쪽 올라가서 A는 6비트 B는 5비트 C는 5비트의 호스트 비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여받은 거는 24니까 32-24를 하면 총 8개의 비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개 중에 6개 5개 5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씩 남죠? 2개 3개 3개씩 남습니다. 이 나머지 비트를 이 24에 더해 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A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24에다가 2를 더해서 실제로는 26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주소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이 0을 포함한 64개의 비트가 포스트 비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3까지입니다. 64가 아닙니다. 0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네트워크 주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64라고 치면 1을 빼서 63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63을 더한다. 이 하나 차이가 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 끝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파악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씩 안쪽으로 해서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1하고 6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서브넷 주소는 62가 아니라 브로드캐스트 다음이에요. 브로드캐스트 다음은 63, 64죠. 그래서 주소가 64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3을 더하고 있죠. 이거 중요해요. 왜 3이에요? B 서브넷은 5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트가 3개예요. 그래서 3을 더합니다. 실제로는 27이라고 적혀 있어야겠죠. 그래서 64부터 시작해서 5비트면 32개잖아요. 그러면 31을 더합니다. 더하기 31이에요. 32가 아니에요. 실수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양쪽 끝은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하나씩 줄여서 65, 9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 다음이 96이죠. 96으로 해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비트니까 27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6에다가 몇을 더해요? 31을 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안으로 줄이면 97과 126이 되는 거죠. 이렇게 VLSM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도 종종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꼭 반드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IP 버전 6입니다. IP 버전 6는 IP 버전 4의 단점 단점이 뭐였죠?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차 좋아지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소 부족이에요. 주소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 확장성을 지원하고 보안 및 서비스 품질 등도 개선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자동 설정도 할 수 있고 전보그램 옵션 설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IP 버전 6의 주소 형식이겠죠. 16 비트씩 8 부분으로 구성되는 128 비트 주소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한 거예요. 우리가 버전 4는 어땠죠? 8 비트씩 4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2였습니다. 그리고 각 자리는 0부터 6, 5, 5, 3, 5까지 16 진수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 4는 10 진수였어요.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한다. 버전 4는 그냥 점이었죠. 특징으로 연속되는 앞자리의 0은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유니, 멀티, 애니캐스트의 전송 방식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브로드캐스트가 애니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